뉴 워리언스 뮤직 32박자 4 5월 연선입니다 3월 16박자까지 하시고나서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했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펴 킥볼 크로스 하시면서 살짝 오른쪽도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 오른발 사이로 락인 위커버 위브 오른발 펴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섹션 2는 왼발부터 사이드로 스텝 터치 오른발 오른쪽은 90도 해적 전진 터치 왼발 다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부터 스웨이 스웨이 아웃으로 스웨이 스웨이 섹션 3는 양발 점핑하면서 앞으로 포워드 올발발 펴 오 왼 팍나서 다시 점핑 빨리 펴 가시면서 아웃 아웃 왼 호 크로스 양발 힐 인사이드 톱 인사이드 양발로 힐 바운스 2번 섹션 4는 왼발 펴 사이드로 셔플 왼발 백 라겐 리컵 발들은 똑같이 왼발 사이드 셔플 왼발 뒤로 백 라겐 리컵 박자로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